안녕하세요 유튜브 네이버 여러분 오늘 해볼게임은 비언드 한웰 이러는 제목의 공포게임인데요 얼마나 재밌는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글 해주신 분께 매우 감사하구요 새로운 게임 ARC 하늘 어 잠깐만 ARC가 어디지 또 하나의 불쌍한 실험체군 음잼이 있군 좀 어두운데 이럴땐 수동밝기 1.3 도시 성벽을 조사하던 중 템스강 아래로 이어지는 구멍을 발견했다 처음엔 어떤 조직이 침투하려는 시도인 줄 알았지만 혹시 ATF일까 하지만 이 구멍은 파낸 흔적이 있었다 그들은 정말로 탈출하려고 했던 것 같고 웨스트 민스터로 돌아가고 싶어하진 않았던 것 같다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음 오케이 안봐 안볼거야 나.. 나는 안볼거야 안볼거야 길게 눌러 아이템 줍기 아 이거 달리기가 급발진이야 이거 아 자연스럽게 달려야될거 아냐 아 이거.. 현실 반영인가? 설마? 뭐 자연스럽게 달리는 옵션이 없나? 빠른 회전은 뭐야 아.. 이게 뭐지? 아.. 이게 뭐지? 어.. 어.. 왜 갑자기 춘자터야 이거 아 뭐.. 왜이래 이거 아씨 뭔데 이거 빠른 회전을 꺼야되나보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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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전등 없이 계속 나아가는건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잠시만요 아.. 됐다 손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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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전등을 챙겨 손전등을 챙겨 은 humble 은har 이건가? 아씨 이렇게 어두워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러면은 요거를 키우고 요거를 정상으로 돌리자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본전등 아 내 눈 오케이 죽여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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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작부터 뭔 똥구멍 안에 집어넣더니 그냥 알았어 나오래 아 어떻게 나가는데 뭐 어쩌라고 어 그래 목표 웨스트 민스터로 이동하기 음 이렇게 여기 뭐 있나? 아 달리기가 왜 아 아 자 펄척펄척 뛰어다니지 말고 천천히 찾아봐 열쇠를 어? 천천히 찾아보라고 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지 어? 아씨 안 끼는 또 토글이야?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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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에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어 이 게임에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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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인 경험이 흥미로운 경험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경험이 있습니다. 길게 눌러 아이템 줍기 C3가 의사를 죽였다 우리는 하늘 아래의 ARC에서 그를 부활시키려고 했다 그런데 정부가 하늘 전체를 파괴했다 하지만 ARC는 지하 깊숙이 있어서 폭발을 견뎌냈다 그의 많은 지식이 그와 함께 사라졌다 그래서 그가 나의 유일한 희망이다 나는 그들이 시작한 일을 마무리할 것이다 돌아갈 길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달리기 닫힌 문을 향해 달리면 문을 부술 수 있습니다 으어엇! 안기 달리기 버튼을 길게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누르면 빠르게 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건, 그런건 필요없어 내가 알아갈게요 뭐야 뭔 소리야, 벌써 뭔가가 나타난거야? 더 깜짝이야 스테미너가 따로없나 근데 이거 빠른 턴을 켜놔야겠다 이거 이 턴이 제대로 안되네 이렇게 가다가 왼쪽으로 왜 또 안되지? 어 뭐지? 어 왜 또 되지? 왜 이게 됐다 말았다 하지? 이게 원리가 뭐지? 원리가 뭐지? 설마 이거 패드 기준으로 돼 있는 건데 이거 아 그냥 하자 손전등 배터리 잔량은 측면의 녹색 표시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귀하고 충전할 수 없습니다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손전등이 어두워지고 깜빡이지만 여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 지하철 노선도 어 왜왜왜왜왜 토해 당신의 병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습니다 큰 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구토 억제제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뭐 주기적으로 토를 하는 아 씨발 아 씨발 A4용지 개씨발 면들아 안 봐 안 봐 그래도 봐야지 감독의 전원을 끊어서 우리가 못 나가게 막았어 근데 이 멍청이는 우리가 전부 기술자라는 걸 까먹은 분 아 이민 도주기 띄우지 말라고 어 내가 발전기를 문 제어시스템에 연결했다 발전기에 기름을 채우고 아 또 전기 또 전기 저장고에 디젤 연료가 좀 남아있을 거야 저장고에 디젤 연료 저장고 열쇠 인벤토리 저장고 열쇠 기름이 없어서 안 돼 음? 은하 쓴 거구나 디젤 연료 뉴C필? 필지? 뉴C필지? 또 전기 플레이어 으악 아 아아.. 아 안봐 안봐 안볼거야 내용 안볼거야 어 내용 안볼거야 진짜 안볼거야 어 자연스럽게 게임에서 어? 장면과 연출로 알려줘 아니 나 안볼거야 나 이제 A4용자 안볼거야 안볼거야 진짜 안볼거야 개새끼들 안볼거야 오케이 병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내가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 일을 해내야 한다 어.. 이제 무슨 질병이 있어가지고 주기적으로 이제 구토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다 아암아 아암아암아 아암아암아 A4용지 시발연들아 아암아암아 아암아암아 고철 오케이 소리좀 지르지 말라고? 지를건데? 달려도 안되나 이거? 안되네 발로 차서 안되는거는 작업대를 사용해 특별한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청사진이 있어야 되나보네 게 기본걸음이 느려 어? 선비야? 아좀 빠릿빠릿하게 못다녀 좀? 이걸로 열수있을까? 이걸로 열 수있을까? 이걸로 열 수있을까? 이걸로 열 수 있을까? 아 그거 왜 니가 물어봐 아 울트라 굴룸이야? 굴룸이 있어? 어? 어? 아저씨 그 길좀 물읍시다 계세요? 어디갔어? 10시 9급 키트 깊은 물 조심 아아아아아 incluso 또 퓨즈 또 퓨즈 또 퓨즈 씨 또 발전기 또 도키름 또 퓨즈 시발 또 빠진 퓨즈 또 A4용지 talk 시 하 시발 새끼들 허 아... 성방송 그중 아 사퍼로 너무 무서워서 방금 오줌을 지려버렸어 이 개씹새끼들아 템스강에 우물을 대수함 물이 빠진다 아 잠깐만 어 그냥 오늘 억텐좀 할게요 원래 억텐이랑 거리가 먼 사람인데 오늘은 좀 해야겠다 안되겠어 오늘은 억텐좀 해야겠어 잘 안되겠어 저장 저장실 열쇠 습득 뭐 가는 길에 이제 뭐 골룸이나 아까 뭐 이상한 괴물 하나 티 나오겠지 거기서 나는 놀라서 자빠져서 오줌을 지리고야 말겠지 심상치 않은데? 부금이 심상치 않은데? 어어? 뭐야 거기서 어? 내려와잇! 변이채 처치 처치? 뭘로 처치하라고 발로 까서 죽이나? 일로와봐 널 처치하란다 그렇게 됐다 어? 일단 여기부터 아아 빠루 오케이 왼속 왼쪽 오른쪽 왼쪽 순으로 공격 사이에 5초 0.5초씩 멈추세요 다양한 콤보를 시도해서 다른 결과를 얻어보세요 어 좌우 공격 버튼을 동시에 눌러 방어할 수 있습니다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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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건 그렇고 이 메뉴는 어떻게 사라지는 거야 오케이 어디 갔냐 골룸 얘를 잡아야 되는 건가? 아 근데 굳이 그래야 해? 응?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어 뭐야 이리와잇! 이리와잇! 뚝배기 뚝배기 좌우 흐 조 좌우 왈 리멘 이 안에 뭔가가 있나? 안 들어가지는데요? 뭐야 이거 왜이래? 이걸로 뭐 문을 부셔서 여나? 아하 아아 만능 빠루 왜 내가 그 총으로 안썼을까? 뭐야 투명벽이야 투명.. 투명벽 투명벽 총을 가져오란 얘긴가? 총? 그건? 어 오오 총알이 없네 근데 총알이 이 안에 있으려나? 음.. 가자 무기를 바꾸는 키는 뭐지? 휠인가? 1,2로 안 바뀌어? 어 휠로 바꿀 수 있구나 근접 무기를 사용하면 다 씁니다 피투성이가 되거나 녹슬어 보이면 새 무기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음.. 툭툭 그래요 어? 청사진이다 폭격.. 총알.. 9mm 총알을 제작할 수 있다 칠 knock 아하.. ре치1 총알 10개 먹은건가? 어허 좋아요 생명력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됩니다 의료키를 슬롯에 배정하라고? 뭐야? 슬롯에 어떻게 배정하지? 아니 왜이래 이거 아 이거 아 게임이 왜 이래 어 1 아 아 오케이 이건 뭐지? 플레이어 1 1 2 3 오케이 1 1 1 1 1 일부 퍼즐은 소리를 들어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음 소리로 벌써부터 무서운데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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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컴 투 런던 신분증을 내게 찾아라 도와달라 어 어 바깥이다 예이 바깥으로 나왔어 흠 흠 흠 뭔가 미묘하게 화면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닌가 설마 이거 이 DLSS가 좀 이상하게 적용되나? 흠 이건 뭐지?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아 분위기 직이네 웨스트 민스타에 온 걸 환영합니다 야 분위기 있는데 드론 지도를 열어라 드론 지도를 확인하세요 런던 지하철역의 드론 지도를 통해 다른 역을 선택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음 오케이 아니 사라지라고 다 봤다고 아 스페이스 누르면 된다고 아 미안 내 모델 안 읽었네 영어로 써 있어가지고 스페이스 스페이스 걸작 극장 탐사하기 이거 캠이 캠을 좀 그냥 여기다 놓자 내가 읽어줄게 음 라이시엄 극장 또 막 인형이 움직이겠지 나중에는 어라 어 온다 온다 거미가 온다 뭐야 어디갔어 얘 무기를 바꿨다 클로우 햄머 뉴 라이시엄 극장에 온 걸 환영합니다 여기에 누군가 있다 그들은 그 끔찍한 마네킹들을 아 있는 중이잖아 이 십새끼야 아잇 기타? 오케이 기타 기타 굿 기타 굿 그 중 하나가 움직인 것 같다고 맹세할 수 있다 음 일단 신분증을 찾아야 돼 재료 같은 거 없나? 칼? 난 기타가 좋은데? 기타 위스키의 두 상자를 보관해야 한다 아 뭐 이렇게 예의포랑지 불어났어 또 자 아무튼 무슨 비밀번호에 대한 단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창고 비밀번호는 현재의 공연과 관련이 있어 올해의 첫 공연을 기억나지 않는다면 이메일을 확인해보는게 좋을거야 창고 비밀번호가 컴퓨터 뒤져보면 나오나 옷 보관실 배터리 이거 앉는거 토글로 못하나? 컨트롤 토글이 아니라 누르고 있는걸로 안되나? 안되나보네 테이프 테이프 고무 야광봉 난 여기부터 좀 살펴보고 뭔 소리야 어디서 끼끼 소리 났는데? 남 여자 화장실 슈즈 너무 어둡다 원기 안에 뭐 있을지도 몰라 아이템같은거 잘 살펴보자고 잘 살펴보자고 잘 살펴보자고 그래 차라리 저런 라디오는 낫다 에이프 용지보다 낫네 아 근데 목소리 이렇게 커 아 자 좀만 줄이자 음성 메시지 반으로 줄이자 우리는 새벽에 리허서를 시작할 것이다 오무 테이프 창고 여긴 비밀번호가 필요하겠지? 일단 컴퓨터를 찾아야겠지? 너 움직였냐? 너냐? 너냐? 이 새끼 이거 저거네 어? 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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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봐, 더러워서 안봐 내일 어, 1986 오케이 아씨 새끼야 일로와잇! 아 넌 뭐해! 길막하지 말고 나와 그래 아, 자꾸 슬금슬금 오는거 개, 개꿀받네 저거 나와, 거미 일단, 일단 거, 거미 어딨어 뭐야, 이제 그냥 오네? 야! 야 임마! 쭈앗! 서익 본총으로 싸울까? 아멘 아르바이트 메인터넌스 키 오우 방망이 으쑤 깜짝이야 야! 로일 jut 이 새끼 사람을 때려? 이게 장지합 수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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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어어 어서 오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응? 일로와 일로와 원투 쓰리 원투 쓰리 뭔 소리야 음 음 그렇군요 음 음 아 그랬구나 어 오케이 망치 사건총할? 사건도 나온다는 말이었다? 아 조용히 좀 해 시끄러워 죽겠네 음 살아있는 이상현삼? 어떡하지?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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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이래! 아 벽? 벽을 뚫고 때려? 어? 어? 좀.. 좀 치냐?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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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잇! 아아欲! 아윇! 아윇! 아앇! 아확! 아하하하하! 아아아악! 안죽는데? 어? 어, 해치웠다. 음... 좋았어. 그건 그렇고, 이제 어떡하지? 음... 흐흐흐... 흐음... 컴퓨터 제어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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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오오... 뒤로... 아, 이러면 열리는구나? 어... 오케이. 어? 어? 뭐지? 설마 무슨, 서순이인가? 버그 난거 아니? 어, 열렸다. 오케이. 흐으... 흐으으음... 후.... 흐으음... 흐음... 자... 어, 이 새끼? 이거! 야, 인마! 으윽, 으흑, 으흑, 으악!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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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흑...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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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흑,緑,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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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공연의 일원이 되고 싶어? 예술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나에게 보여줘 너의 가치를 증명해봐 D.F.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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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V. D.F.C.D 스... D.F.C.D 엥마! D.F.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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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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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呈 dass yo 이건 총 내리는 키가 뭐였지 D.F.C.D 아 됐다 F구나 F구나 여자? 어라? 너네 씨끼 흠 근데 DFC를 어디서 치면 되지? 피아노가 있나 여기? 아니 총이 너무 구데기야 이 게임 아 이 씨끼 돌았나 이게 퍼끼리 뭐야? 뭐지? 으악 어이씨! 어휴 씨 깜짝이야 놀랬잖아 DEF CD랬는데?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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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았어. 분정신. 소품식. 소품식. 매일. 음. 아. 이거. 모스부호다. 모스부호. 제가 또 잘 알죠. 모스부호 숫자. 모스부호 숫자. 모스부호 숫자. 모스부호. 숫자. 그리고. 그리고. 5819. 어. 5819. 모스부호 5819야. 제가 잘 알죠. 아잇. 5819. 5819. 5819. 5819. 날 놀러보곤 말이야. 오. 사심. 어. 여자. 남자. 머리는 어디갔어. 목 주위에 더 많은 피가 있어. 포화도를 줄이기 위해 0.5의 스프레이로 덮어줘. 상처는 겨드랑이 쪽에 숨겨져 있어. 뭐지. 음. 칼로. 이걸 때리면. 아이템이 나온다는 소리가 아닐까. 아닌가. 내려가는 길이 있다. 히. squat. 총알 아니 난 기타가 좋더라구 창고에 폭발장치의 설계도가 있다 오케이 음? 아 5819 어? 아 아닌가? 잠깐만 아 잘못썼다 5869야 5869 파이프 폭탄 을 만들 수 있다 파이프 폭탄 음 오 철? 폭발물이 있어야 되네 화약이 있어야 되네 화약 아이템 없나? 아이템 없나? vent 핼 이 새끼가 아 인마 rec 근데 아이템이 없네 가자 오 망치 오함마라고 하죠 아 이리와봐 이리와봐 레더 아이고 오 역시 한방 아 이걸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야 때릴 수가 있는데 귀찮은 녀석이구만 그니까 얘가 일어나야 때릴 수가 있어 뭐 알아서 활성화 되겠지 일정 이상 걸으면 되는 것 같은데? 뭐 시체가 있어 누군가 이곳을 청소해야 한다 정말 지독한 냄새가 난다 진짜 시체를 소품으로 쓸 생각이라면 더 나은 보관 방법을 찾아야 해 미친놈들 진짜 시체를 소품으로 썼다고? 미친놈들이네 때릴 수 있게 좀 움직여줄래 그냥? igh 소품으로 가축 용서 레이블랑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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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열릴라나? 안 열릴 것 같은데 막혀서 컴퓨터실이다 서버? 구급 키트 어휴 깜짝이야 고요함 속에서 나는 나의 광기와 뮤즈를 발견했다 나의 극단이에요 미친 살인마 극단이라는 거야? 사람을 죽여서 시체로 소품을 쓰는 그런 미치광의 집단이었던 거지 내일 열어 이케 어잇! 보미가 뭘 먹고 저렇게 큰 거야 대체 아 진짜 일로와잇! 어잇! 망치가 좋긴 해 데미지가 남달라 laughed 처음엔 으억 으억 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2 우리urer 번거로운 녀석들이구만 또다른 망치 어 모던 슬레지앤머 어 모던 보스전인가? 아 궁금한 여자들이 내 상태로 마지막 장소의 정의의 두 번째 세상 너 너 그 흐름한 곳에 너는 사베티어 크리틱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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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내 맥놈의 오브스 아 아! 내 아이들! 내 믿음! 그들은 그들은 그들의 성적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은 살아있지만 네가 너의 혈압과의 혈압은 그들의 전국의 희망이 하지만... 하지만... 아, 너를 나의 작품에 마지막 퍼즐로 삼겠다 되겠냐? 그가 기다리고 있다 그는 정말 아름다워 그는 정말 아름다워 그리고 그는 아는 그의 기억이 잊지 않게 제 생각에 대해 즐거워 그는 정말 아름다워 그는 정말 아름다워 그는 내 마지막 스킬 그는 당신이 자신이 자신을 지키고 17 그는 그는 지지로? 어? 화려한 자맹이자? 어그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그에에에에 아 아 아 비켜 인마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ры 슬 어 Шו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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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아 왜 안 뒤져 이거! 아아악!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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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니 뭘 쳐먹었길래 저렇게 쎈데 어? 어? 아니 뭘 쳐먹고 싶은데 으아악 으아아아아악 으아악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헤링을 쏴야되는구나. 헤링을 쏴야되는군. 약간 뭔가 무지성 맞딜로는 좀 힘들구만. 볼링핀 세팅기계에서 느슨해진 핀을 꺼내려다 기계 안에 빠지고 말았다. 볼링핀 세팅기계 안에 있다는 얘기야 지금? 그 안에 껴서 죽었다는 얘기야? 총알 총알 총사진이다. 몰로토브 이게 뭐야? 몰로토브? 몰로토브라니? 아 하염병 음 너도 이리 와봐. 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오瑤윽 세발! 아 에이 뭐 길이 없어 여기는? 일단 저친구를 잡아보자 권총을 사용해보자 아잇 어 좋았어 잡았어 여긴 뭐 도면 먹으러 온건가 그냥? 뭐 딴거 없나? 아니 문이 안 열려요 그 아예 열 수도 있는 문이 아닌 것 같아 딴 데 가자 일단 그니까 저게 다 장식이야 문이 안 열려 그 뭐 때려 때리면 깨지나?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흠 여기가 사고가 났던 데 같은데 그럼 어떻게 뭘 하는거지? 들어가나? 여기 뭐 여기에 볼링을 치나? 그런건 또 아닌 것 같은데 음 문이 있지 않을까요? 아 근데 그니까 어 문이 없어 지금 문이 없어 그니까 이게 다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야 그래서 뭔가 좀 수상하긴 하거든? 그냥 이게 담가봐 이렇게 엄청나게 의미를 부여하진 말자 아 그니까 이게 애초에 뭐 볼링을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문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면 먹으러 오는데 같아 이거 이거 X라고 돼있는거 보면은 이미 다 수집한게 아닐까? X라고 돼있는게? 비디오 게임 저장이 있구요? 저장이 있구요? 아 그니까 나는 무슨 공포게임인줄 알았는데 약간 데드라이징같은 게임이었어 흐흐흫 이거는 DLC 뭐 어쩌구 아닌가 이거는? 아 DLC래 그 무슨 얼리엑세스에서 불량이었던 뭐 그런데? 파란거 DLC가 아니라 여기도 들어가보자 오 하염공작 오 하염공작 어디냐 너는 어디냐 하염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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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아있는 꼭두각시야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해 지금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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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섭고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는걸 좋아한다 정말로 사람을 응시하는걸 좋아하네 뭔가가 부족합니다 저주받은 해골 일밀한 이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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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스릴 너 하나 네가 하나 아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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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김도님 이 게임 재밌나요? 아니 의외로 재밌어요 그 의외로 마주보기 하면 되겠지? 오케이 뻔하죠 망치 띵키 이건 뭐지? 띵키를 만들 수 있다 야 근데 이 게임 게임 의외로 갓 게임인데? 응? 뭔가 왜 멀쩡하지 게임? 으허허허 왜 게임 멀쩡함? 어? 왜 어? 왜 가치의 동전 어? 희생의 단검 오케이 아이 근데 망치가 최고야 보나마나 인형 몬스터가 어? 딱 있잖아? 어? 저기 이 망치가 제맛이다 어? 망치가 제맛이다 음 흠 아이 추러기 이쁘 근데 내가 멀쩡 멀쩡 띵 흐흐흐 뭐 너는 운 허 위 어디서 인형이 움직이는 소리가 나는데 저기 있다 아 뭔데 아 뭔데 언제 왔어 너 일단 패링을 하자 아 자자자 패링을 하면 천천히 합시다 이거 서두를 필요 없어 천천히 저놈까지 잡고 희생의 단검 가져오자 근데 죽은거 맞지 설마 살아나나 단검 가져오자 단검 가져오자 뭔가 이제 부활하는 기믹은 아닌거 같고 수라났네 부활이야? 이러면 할거 같아 여기다 동전을 놓나? 여기다 동전을 놓나? 뭔가 계속 살아나는 느낌인데 저거 여자인형만? 뭐 은행 음료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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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오 희생의 단검 아홉 개 모아서 다 끼우는 건가 본데? 저기다가 그치 아 여기다 끼우는 거구나 이 모양대로 하는 것 같은데 흠 오케이 아 뭐야 소화기를 쏴 음 음 음 불을 쏴서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꽃병을 쏴볼까 돌진? 아 돌진은 아닌 것 같아 아 진짜 앞이 안 보여 옆에 문 아님? 가볼까? 어 괜찮네 왜 괜찮지? 불이 뜨겁지 않은걸? 환각인가? 환각인가? 아 뭔데? 아 아 진짜 아 그만해 미친새끼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차 ów 아 진짜 개새끼야 그만해 아우 씨발 언제 죽어 아우 씨발 아우 씨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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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